남순이 닦아주십니까? 해주십니까? 입점으로 입점을 해주고 계신 딱따라! JYP 박진영씨입니다. 손흥나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하트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 좋아요. 박진영씨가 생각하면 딱따라! 이런 겁니다. 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낫따라라! 이런 것이다! 오! 하나, 둘, 셋! 오늘 너무나 고맙게 되신 미션! 조! 하나, 둘, 셋! 네, 먼저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최고의 캐릭터 저희도 소화해주신 분들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 계속 왼쪽 보시면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왼쪽 진짜 힘든데 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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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트 고맙게 되시고요. 손님들 왼쪽입니다.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근 K-POP 걸그룹 최초이자 해외여성어 이 분들 사상 처음으로 일본 단아과학위 또 다른 하트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파이팅 코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박진영, 우리의 피부 파이팅! 이렇게 돼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입니다. 한 분, 한 분 맞춤해 주시면 맞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고 진짜 오래전에 연습생 그때부터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이자 선생님입니다. Q 이슈도 한 마디 해주신다는요? 네. 정말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를 같은 무대를 쓸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PD님도 하나 너무 존경스러웠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잉아 빌리안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되게 되게 괜찮은데 이게 저는 사실 오늘 거의 느낌이 뭐냐면 진영이 형 환갑잔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칠순잔치 여러가지 칠순환갑잔치 하는 느낌이라가지고 환갑잔치라고 또 이렇게 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아 네. 저 기자님 정말 죄송한데 또 환갑잔치라고 하면 저한테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좀 빼 부탁드리겠습니다. 빼주시면 입점으로 입점을 해주고 계신 딱따라 JYP 박진영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0년 전부터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제 음악을 만들어주고 들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가수로서의 이 시간동안 여러분들의 기대에 엎드나지 않게 여러분들 실망스러워 드리자면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진행 자막의 문어 문어 감사합니다.